자막은 자막 제공 및 자막을 배웠던 것 같아요 혹시 걔랑 친해져 볼 생각은 없으시겠죠? 우리보다 3살 많은 복학생원인데 신내림 받은 지 잔다 연발이 역대급이래 조심해 사연 있는 강아지 하나랑 자꾸 옅기네 너 가서 정신 똑바로 차려 절대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고 이번에 둘이 잘 될 것 같죠? 짝꿍 하려고 불침번 시간도 바꾼 것 같던데 형 누나 동생 아 재밌네. 화나 쌤 아직 안 왔어요? 선생님! 빨리 찾아야 되는데 큰일이네. 선생님!